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어플을 구매를 했는데요 그 어플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환불받을 수 있는 법을 몰라서 잘못 어플 구매한 거를 그냥 소액이니까 흘려버렸던 적이 있거든요 이 아이폰 유저분들 중에 잘못 앱을 결제해서 후회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처럼 환불 꼭 받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TV에 주디입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